할렐루야, 진짜 살기릅니다. 메리 캐슬린 백스터, 지옥간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가자, 너에게 보여줄 것이 더 있다.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자 귀신들이 불에 타 사라졌다. 빛이 닿지 않는 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우리는 커다란 구멍에 이르렀는데 그곳 역시 지옥의 오른팔인 듯 했다. 내부에서는 악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모래늑과 불붙은 분노의 연못 같았다. 귀신들이 시커먼 사슬에 묶인 수많은 해골들을 끌고 왔다. 영혼들은 끌려오며 이렇게 외쳤다. 하느님, 저는 지옥이 진짜로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롱했던 거예요. 저는 무신론 자예요. 그래서 비웃었지요. 하느님, 지옥이 정말로 있었군요. 그때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들고 있는 귀신이 나타났다. 그 귀신은 덩치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있었다. 또 송곳니가 발달해 있었고 길고 도로운 손톱에 발에는 큰 물가키가 있었다. 귀신들이 낄낄대며 말했다. 우리가 저들을 미혹했지. 우리가 저들을 속였어.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한 영혼의 이름이 호명되자 귀신들은 영혼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 명판을 가진 귀신에게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괴롭힐 놈이다. 내 종이지. 너는 세상에서 마귀를 잘 섬겼지만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거야. 나는 소리쳤다.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시커먼 사슬에 묶인 해굴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해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어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담아 듣지 않았던 걸까? 어쩌자고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께 대적했던 걸까?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에게 화가 미쳤어. 수많은 해굴들이 이아같이 말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해굴들도 있었다. 귀신들이 그 영혼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 영혼에 관심이 없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건 너희가 받아야 할 고통이다. 너희에게 내버려진 심판이란 말이다. 두 귀신이 이어서 외쳤다. 불아, 더 활활 타올라라. 우리 양 마귀에게 미역대어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영혼들을 태울 수 있게 더 맹렬히 타올라라. 우리는 우리 양 마귀를 도와 영혼들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 계시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거대한 귀신 앞에 끌려온 한 남자의 환상이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다. 멋진 교회가 보였다. 설교자나 교회의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기고 있었다. 아니, 웃고 있었다. 그 후 나는 검은 옷을 입은 존재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보았다. 그 존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자리에 앉자 마치 그 교회의 성도처럼 모습이 바뀌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검은 옷이 벗겨지자 정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평범한 남녀처럼 보였지만 분명 귀신이었다. 이후에 나는 교회가 그들에게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헌금 등의 재반 업무를 도왔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속고 있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그 교회는 텅 비어있었고 사방이 암흑천지였다. 교회의 검을 밖을 내다보니 주차장 바닥이 갈라지고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가 보시라는 글자가 쓰여있었다. 내가 예수님은 이건 뭔가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주혜영이 교회를 떠난 것이다. 악의 세력이 은밀히 침투할 때 검은 옷을 입은 존재가 사람으로 변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으로 교회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 내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 주변에서 이런 악이 감지되면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그렇다고 의심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알고 깨달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청중 가운데 악한 권세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는 그것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지식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년이 흐른 후 그 교회는 자취를 감추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료 신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중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를 바란다. 한 번은 영혼구원에 힘쓰고 있는 어느 자매의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 기도회에서 나는 어떤 여인이 다른 여인의 배에 손을 얹고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기도 후 여인의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일어나 울먹이며 당신의 기도 덕분에 제 통증이 사라졌어야 하고 말했다. 나는 이상한 말로 기도하던 그 여인이 마귀에 들린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그녀가 주수를 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교회에 일부러 침투하는 사탄의 일꾼들도 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용한다. 우리는 원수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다. 이 모든 사실이 정말 끔찍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나의 신부여 도로움을 벗어던지고 거기서 나오라. 그리스도의 신부여 일어나라. 지금까지 메리 캐서린 백스터 지옥관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